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햅틱! 반응을 꺼서 한 번 해봤는데 뭐야 또? 당겨라, 반응하리라 유나야, 햅틱 한 번 할까? 오빠! 어? 우리 이거 타러 가자 저거? 아 어디 갔었는데? 조심히 먹게 남자가 나잖아 어? 게임 인식 중에 남자가 햅틱? 이래봬도 훈만 잘 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멋있는데 잘 봐 혼나지? 딱! 딱! 야, 이 45도 얼마나 멋있냐? 멋있어, 멋있어 멋있지? 두 손으로 해봐, 두 손으로 두 개 하면 또 오빠 아니겠니? 두 개로 오빠가 얼마나 잘 치는데 잘 봐 어? 잘 봐 집어넣어! 멋있지, 멋있지? 야, 멋있지? 지반이! 아, 얘 또 도망갔네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응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응 짜잔 헉, 탑틱이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운다? 언제 찍었어? 재밌지, 재밌지? 아,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재밌지 어? 저게 제식 언니 아니야? 어? 시카 언니, 시카 언니 시카? 어? 아, 기운다, 기운다 어떡해 민혼도 이렇게 기운다 나 또 뭐 하는 거야? 아, 헵틱 헵틱? 응! 유나야 어? 앞에 심장 떨리는데, 어떡해 줘? 헵틱 진종이 온다, 진종이 와 괜찮아, 헵틱도 떨리고 오빠 마음도 떨리고 유나 만나면 떨려요, 두근두근 가려요 정방신계 아니야? 잠깐만, 갔잖아요 오빠, 빨리 가주시면 안 돼요? 빨리 가주세요! 오빠, 오빠! 오빠하고 완전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가자 오, 수위가 다... 너! 뭐, 너희들 뭐하는 거야 지금? 여기 왜 있어? 와, 너 아주 그냥 세트로 와가지고 그냥 어우, 대체 이게 연인이야 누가 봐도 그냥 아주 손 올려, 좋아 아주 팔짱 껴서 네이버 그냥 올려 아, 올릴 거야! 기달려! 어, 올려 놔, 놔, 놔 근데 도 هذه 논 Еще 한번 올려 두근두근 레인먼트를 머리라 참